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분석 도구로 우리가 패킷을 발생했던 닉토.pk 파일을 와이어샤크가 아닌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닉토라고 하는 자동화 취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도구이죠. 이것을 분석을 했을 때 보통 스태틱스 쪽에서 와이어샤크 스태트에서 HTTP의 리퀘스트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리퀘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스캔하는 동안에 그 서버에서 발생하는 요청 정보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의 그런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될 듯이 뭔가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딕셔너리 파일이죠. 딕셔너리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무작위로 대입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업 파일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테스트 페이지 그런 것들을 찾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실제 이 스캔했던 이것을 스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헤더 파일 정보까지 보면은 닉토로 돌린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들이 실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또 판단하면은 이 와이어샤크로 분석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것들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이어샤크에서는 어떤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하나씩 좀 분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정리는 됩니다. 와이어샤크만큼 좋은 것은 없죠 사실이요. 그런데 이제 이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좀 더 더 우리가 파일을 별도로 분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방문했던 그 패킹 내에 어떤 그림 파일들을 추출할 수 있다거나 그런 형태들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고요. 이것을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64비트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마이너 프리 버전 같은 경우는 피켓 파일만 지원을 한다. 즉 뭐냐면 우리가 와이어샤크에서 저장을 할 때는 피켓 엔지 파일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바꿔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켓 엔지 파일로 저장된 것은 세이브 엣지에서 저희가 이쪽에 피켓 파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서 저장을 해주셔야만이 네트워크 마이너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미리 제가 저장을 했고요. 니특.피켓 파일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굉장히 많은 파일 요청값들이 왔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들로 분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일즈라고 하는 것들이 이 피켓 파일 안에 이 공격자가 요청했던 그런 HTML 페이지 JS 파일 여러가지 파일 형태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분리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파일에 eSport Object라고 하는 거 이 HTTP로 제가 분리한다고 기능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IP 정보 같은 경우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즈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저도 좀 걸렸지만 파일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한 1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1분 정도도 안 걸리고 지금 분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리퀘스트를 요청한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저희가 와이어샤크로 봤듯이 그런 비슷한 이름들의 정보들이 HTML로 다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오픈 파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저장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죠. 이것이 다 이제 금방 저희가 분석했던 닉토점 피켓 파일을 백업 파일들을 이렇게 저장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열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사이즈 크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즈 크기를 보시면 의미 없는 어떤 데이터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사이즈 크기를 오픈을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어떤 HTML 파일의 그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not found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 이런 파일들 현재 이 이곳에 300에서 298 조금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이 이름 크기들이 조금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29바이트 302바이트 아무튼 k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바이트 정도 수준의 그런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얘네들은 다 not found 정도구나 나 파운드에 찾지 못하는 페이지들을 요청한 거구나 없는 페이지들을 한 겁니다. 그럼 한번 사이즈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로 정렬을 해보시면 거꾸로 정렬하는 게 낫겠죠. 다시 한번 누르면 아니군요. 그냥 축정렬해야 되는군요. 사이즈로 정렬이 되면 지금 현재 인덱스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더 크고 그쵸? 얘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좀 더 더 크죠. 익스퍼트, 익스퍼트, ph 파일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요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더 큰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 인덱스 페이지 이 비슷한 크기의 인덱스 페이지 애들이죠. 얘네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파일이냐면 그냥 요런 페이지입니다. 요런 페이지에요. 메인 페이지죠. 그러니까 89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메인 페이지들이다. 메인 페이지 요청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한번 보시면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페이지 안에 있는 그런 HTML 소스 코드들을 확인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인덱스 페이지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오픈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상 페이지들을 현재 확인을 했죠. php의 myadmin이라는 페이지에서 불필요한 어떤 패스워드나 유저네임 패스워드 정보들을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얘 php.input.ph 파일이라고 있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php의 버전 정보들이 노출했던 그런 페이지가 확인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노출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버전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php 인포 정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에코크 마이너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이어샤크로 했을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씩 다 저장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필요로 하는데 요거는 충분히 이렇게 불필요한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류 페이지나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요청했는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이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정보들이 별도로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그런 불필요한 그런 계정 정보들이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들이 확인된다 라고 한다면 이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유저네임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죠. 테스트 테스트 뭐 시큐 시큐 뭐 이렇게 어드미네스테이터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불필요한 다른 것들도 얘가 패턴에 의해서 잡힌다. 쿠키 정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면은 아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들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필터가 됩니다. 그렇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후에 네트워크 포렌즈 분석할 때 수사 분석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